Z900RS 리어 그립바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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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900RS 리어가리 h stamp Z900 glohalf kg Z900yanivos 안녕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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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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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ECH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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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가와사키 Z900RS 모델 옵션 장착되어 있는게 SW 모텍 엔진가드와 라디에이터 프로젝터 RNG 제품이죠 그리고 순정의 리어 그립바 리어 그립바 리어 그립바 같은 경우는 달려있고 안달려있고 차이가 바이크를 이동할때나 뒤에 튄덤 자가 잡을때 되게 편해요 특히 바이크를 이동할때 이렇게 잡을때가 있다는거 리어 그립바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순정입니다 자막이 롸 롸 롸 롸 롸